미국 즉시 통해서 우리 정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크게 움직임 없이 좀 보압선에서 마무리 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죠. 엔비디아 오늘 5%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 시즌에 도래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강한 상황이고요. 새로운 cpu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인텔이나 amd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엔비디아는 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다. 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실적입니다. 풍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있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짜잔 발표가 나면 끝입니다. 모든 게 다. 아 실적이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흐름도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 이제 아이스키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거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부품이든 계속해서 반도체는 들어가야 하니까. 하지만 공급은 아 올해 이렇게 빠르게 공급을 늘려야 될지 몰랐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다. 결국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미국 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고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렵긴 하다. 하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 중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을 깊고 곧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 CEO도 올해 내내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반도체 회의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배터리와 반도체 강력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인 모습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크게 상승한 종목이죠. 테슬라 7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긴 조정을 딛고 7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월가에서 1000달러가 넘는 목표가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늘 테슬라를 따라다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말 작년에 열심히 뛰었던 테슬라가 한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행복해할 뉴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이런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뜨겁고 우리 전기차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 테슬라가 대장으로 서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엘지 엘지와 뭐 에스케이가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이렇게 합의하자라고 도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와 모든 이런 이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어제는 환호를 질렀다. 오늘은 또 테슬라가 다시 한 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서 어제의 흐름을 하루 정도는 더 오늘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엘지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여기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아래 단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7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니오를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 3인방이나 니콜라 같은 다른 전기차 주식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뛰어올랐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시장 이제는 비트코인이 잠시 조정을 딛고 6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일에 사상 최대의 거래 조조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가상화켓 시방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강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빗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여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우상향종이었으니까 대부분 아직까지는 박수를 많이 쳐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폭 목에 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꼭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위는 항상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계속 가보는 건데 내려올 때 워낙 빠르게 내려오니까 빠른 이런 수익 실현이 여러분들께 필요한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 바로 이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가 여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사실 그동안 강세론자셨잖아요. 코인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시는 건가요? 조금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연 얼마까지 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론은 놔야 됩니다. 위 단계는 항상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계속 가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한다면 머리에서 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내려올 때 여기 바로 이 오른쪽 어깨에서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투자임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어서 오늘짱 관심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관심주 매드팩도 들고 오셨어요. 사실 지난해 정말 크게 올라졌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올해는 좀 부진하다 하지만 오늘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한 것은 손절 라인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저의 관심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드팩트 화면 지금 했는데 파이프라니 정말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에 대한 얘기. 우리가 그리고 제약사는 뭐예요? 결국은 성장과 꿈이구나 아름답다. 앞으로도 많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실제 매드팩트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임상 앞에 같은 경우에 이 매드팩트가 지금 현재 발표할 게 증상이 많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항암제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주가에도 오늘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반등의 기대감과 함께 매드팩트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